아 모든 걸 즐기겠습니다 어디죠 여긴가요 그래도 광석이네요 자 만져봤다 또 옛날 기억이 나오나요 어 유니콘이 있어 얘들은 뭐지 유니콘이 있는데 5 저 크루매야 아니냐 드래곤에 살짝 보인 것 같은데 뭐야 포텐셜 말랭 아니에요 뭐 포텐셜이요 자 선지자의 둘러 왔다 이거야 한 명 그 한 명 죽었어 둘밖에 안 나왔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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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자 미니언 피니 어서 오세요 자 뭐죠 내부의 봉인 드래곤의 아바론이 있다면 어허 오지 뭐지 수호자에 가까운 존재 자 이제 어디로 가야죠 오 세계수정령이다 우왕 요거 좀 이쁘다 오오오 요거 좀 이쁜데 자 보까 한번 애들 기본적으로 몸빵이 세다 근데 아니 이치 얘들이 몸빵이 좀 센데요 기본적으로 어 내가 제 장비를 입고 있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되게 센데요 아 야 아 성공 이라고요 근데 에너지 1밖에 안해 다행이라도 카운터 해주고 위습이니 위습 맞고 느낌표 한게 맞고 느낌표 두개 디펜스 해주고 때리고 느낌표 3개면 카운터였나? 아니구나 자 느낌표 4개 어허 누가 여기나 보자 오케 경험치가 6천이네요 뭐 주는것이 아 근데 왜이렇게 왜이렇게 그래픽이 뭔가 왜이렇게 그래픽이 뭔가 좀 안좋아 보이지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그래픽이 별로 있나 이게 마비노기가 팀의 체력을 책임진다 잔인하다고요 아 아발론 좀 이렇게 모습을 좀 보고싶은데 너무 보기 힘드네요 얘들 여기 있네요 뭐야 저기요 님들 얘들아 너희들이 같이 했으면 어떻게 하니 쓰읍 오호 어 뭔가왔어 뭔가왔어 자 선지자 확인 어 드래곤이다 크루메나같이 생겼는데 약간 실반드래곤이라고 되어있네요 어 근데 여러분 저 크루메나 아니에요 근데 실반드래곤 저거 생각해보니까 모델링이 자 용이 나온다 잠깐만요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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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 좀만좀만 좀만 더 생각해보자 잠깐만 오케이 가자 아니 갑옷잡이라니 님들 보세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이 알반기사단 얘들도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데 말이야 아니 그러면 나도 갑옷을 입어야지 말이야 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 갑옷을 위하여 나도 갑옷을 입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이치지 그게 그래서 이번판은 갑옷 입고 싸우겠습니다 가자 어 야 시작하자마자 야 근데 생긴게 크루메나 닮았는데 이거 잠깐만 마비노기 크루메나 아 장난하냐 텍스처가 너무 똑같은데 저기요 마비노기 개발지 분들 저기요 개발지님들 아니 좀 바꾸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약간 얼굴줄이 살짝 다르네 어 아 님들 모델링 좀 다르게 하시 뭡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어 기사다 놓은 옷은 갑옷이고 내 옷은 고철이라고요 세상에 자 때립니까 이것봐 때리는 것도 똑같아 일단 난 먼저 이것부터 히히 다리 데려야지 다리 아 이런 오우 오 야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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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스탑 스탑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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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튀튀튀튀 자 공격이 통하지 않는데요 아니 아 오랜만에 맞는 드래곤의 또 꼬리 공격이네요 어 아니 에너지 나 에너지 에너지가 다 한디요 그러면 파이트도 된다는 거지 모든 부위에 약점이 들어간 것 같다 음 자식이 말이야 나 밀레시아니 임마 어 큰 공격이 이어질 것 같다 디펜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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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요? 고작 디펜스로? 저기요? 고작 고작 디펜스로요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자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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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를 하되 사물인 척으로 한다 자 어떻게 또 잡긴 했네요 신의기사단 대검의 일부 대검의 일부 대검의 일부 왜 갑자기 대검의 일부를 살펴보라 하죠? 경험치 많이 주는 것 같은 경험치 몇 주죠? 여러분 저런 것도 쓰는구나 이거 봐 채팅창 보세요 여러분 이 흔한 저 밀레시아님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세졌으면 보스몸이 나오자마자 그냥 패턴도 못 보고 다 죽여버려 어? 저것이 실체입니다 자 우사 야발론으로 진판에 성공하는 것 같군 흠 네 그 드래곤은 쫓아낸거야 근데? 감인가요? 아발론의 함정 한동안 원래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겠다 않을 거다 오 내가 설치할 예정이지 자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세요 교감 중인 것 같다 이교다 불신자들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다 어허 정신의 덫 어 단내린자의 기도문 단내린자의 기도문 자 조심해서 구해오세요 뭘 또 구해오라네 오 쟤 간다 쟤 간다 급한 말부터 용 실반 드래곤 어허 음 오염됐다 같은 느낌인데요 어 바로 구해야네 나무니까 약간의 물 같은 것들 오 저런 것도 나오나요 와 짱인데 의식을 받은 게 좋을 것 같다 오 약간 야 준비 많이 했어 데모켓 오 준비 많이 했어 기도문 기도문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되잖아 딴 것은 되잖아 나 못을까 좀 야가 밀레이신 답게 여유있다는 듯이 논다는 듯이 이게 너무 평범해 이거 너무 헌터스러워 아 이 옷이 아니요 뭔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 옷이 뭔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거 뭔가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뭐 이게 제일 낫다 용서자가 제일 낫다 용서자가 용서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컨셉이란 걸 가보 어떤 거야 갑옷을 내가 지금 있는 게 있나요 드레스룸 열기 님아 드레스룸 좀 에서 못 연하오네 닥새 하이하이 10년 전 사람이다 끼야 아 용서자가 얼마 좋은지 모르시구 그 참 너무 하시는구만 아 전투상대 딱 풀어줄라 어 진짜네요 야 부리건 님이다 부리건 님이다 대리석이야 것도 공용으로 하자 부리건 님이 있구요 자 갑옷 부리건 님 있구요 어 티오지아머 괜찮다 여검 교복도 괜찮은 것 같고 어 갑옷 갑옷 티오지아머 이거다 이거 이거다 여러분 이거다 이거다 척 척 멋있게 척 이거다 이거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다 이거 가자 선지자들은 의식이 없다 어 정신차리지 앞서가는게 좋겠다 자 다시 단장의 물건 또다시 봐야되나 이거 대검 일부 살펴보기 어디서 어 스카이 아라콘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번엔 안본 눈 없어요 오 자 누워있구요 가멜라이더가 왜 나와 자 뭐 어딘가가 다른 사람일거에요 기묘한 의식은 성공이나보군 어 정신차림인데 시간 걸릴거 같다 야 선지자들 너무 쉽게 잡혔던데 이거 자 무슨 부탁인데요 무슨 부탁인지 말해줘야지 미래라는 것을 믿기로 했다 에린의 미래를 알고 싶다 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어 뭐지 않아 이야기되어 오케이 자 끝났구요 포텐셜만 말리미있어 포텐셜이 뭐지 어디서 경계에 외쳐서 카즈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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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이구나 이쪽 아니야 어 이쪽 아닌가 경계지의 묘지이니까 저쪽인가 보다 아 다시 넘어가는거라고 어 다시 넘어가는거라고 켜두고 딴 데 갔다 갔거든요 아 지금 보면 되지 이 의상 어 이거다 이 의상이야말로 신의기사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이다 최고다 TOG 아머 이거는 좀 심각한데 야 이 모델링 봐봐 와 미쳤다 모델링 진짜 혼자만 2004년도가 있어 야 혼자만 2004년도가 있어 이거 와 진짜 쩐다 진짜 모델링 자체가 야 이건 좀 이건 좀 아닌거 같다 이건 좀 아닌거 같애 검교복은 좀 아닌거 같애 어 자 비싸행동 음 의식은 없구요 야 근데 선지자들 다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끝 아닙니까 근데 오호 단내린자의 기도문 급하게 공유할게 있는분 게이트 바깥의 멋을 보고싶다 아 이런 이런 어 결과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 게시받은자 걸음 뭐 얘기해 게시받은자의 걸음이라고 아 블랙자대가 남아있었지 맞다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 아 블랙이 남아있었지 어허 음 자 이동하자 제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말을 걸기 싫겠다 자 숲 너머까지 가봤다 야영지같은 곳 어 아 아 로제 나한테 가라고 지금 나한테 혼자 가라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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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한테 뭘 시켜요 하여튼간 우리 밀리시안 진짜 아 갔다올게 자 버려진 야영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뭐 존재가 없는 블랙이자들 저는 블랙이자드가 옛날부터 좋았어요 저 그 블랙이자드라는 캐릭터가 아 아 아 아 이 주인거 좀 여기서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 수 있나요 아 못나네 이럴 수가 아 아 방금전까지 잊고 있었으면 아예 기다려봐요 아 미안합니다 간만에 잼 써진다 아 아 컷스로드 체인 필요하면 또 말해 다시 만들어줘요 아 감사합니다 아 퀘스트에서 위치확인 아 버리지안 저기 안쪽이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글렉슨 어서오세요 위치확인 아 이렇게 뜨는구나 이리도 뭐야 야크 블랙야크니 죄송 화이트야크네요 자 계속합시다 언제까지가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내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이거 뭐죠 깜짝이야 뭔가 싶어 자 뭐 맵에서 딱히 뭐 특별히 뭐가 이상은 없는 것 같구요 야영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저희도 뭐가 있는데 뭔가 엄청 큰 수정들이 이렇게 있구요 쟤 뭐가 있어 이 농경지 밭도 있는데 밭도 얘네 누가 살았던건가 변이된 사냥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기사단장 같은데요 음 얜 누구죠 단장님 아 자네인가 어 오랜만이네요 잔단장 산책 중이셨습니까 음 떠난 이들이 이거 남겨놓은거죠 뭐 어 자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제 누님이 아튼 시민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아 돌아가셨다 이제 정말 몇 남지 않았군 뭐야 죽음이 두려운가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뭔가 죽음이 되게 숙연하게 받아진 느낌이죠 신선음이 어서오세요 어 죽음이란게 되게 여기서는 뭔가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이고 누군가 먹은 흔적이 있구요 아발론게이트에서 아발론게이트에서 또 아발론게이트 가야돼? 빨리 가는 방은 없습니까 이거요 여러분 이거 아발론게이트 빨리 가는 방은 없나? 여기 뭐 문게이트 없어요? 아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 문게이트가 있네 오 갑자기 와 저기 뭐 머리가 있네 비행이 안 돼요 간말 문게이트라도 찍는구먼 자 아발론게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크네요 하 머리가 크죠 그럼요 선지자들이 의외로 너무 쉽게 너무 의외로 너무 쉽게 잡혔어요 근데 나 이렇게 쉽게 잡힐 줄 몰랐어요 자 이제 문이 완전히 열렸구요 어르신 애들은 아벨린 음 어째서 나한테만 이런게 보이게 되는걸까 특별한 능력 뭐가 특별한 능력 왜 내가 단장이랑 이렇게 교감이 되는걸까 음 잠시 쉬어보는게 어때요 자 또 또 쉬라네 어 자 그래서 잠깐 쉬라고 합니다 더 예수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쉬라니까 쉬어야죠 뭐가 없지 근데 뭘 하고 쉬어야지 근데 뭘 하고 그러면 우리 엣이나 보자 엣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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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아 엣이는 가만히 봤는데 별로다 엣이 별로구요 카나 보자 그렇지 카나 외출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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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곳으로 갈까요 무도회가 산책갈까 우리 가자 자 산책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천 까 뭐 뭐